사랑도 그리움도 다정한 행복도 지금은 떠나버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그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을까 지금은 그 어디서 어느 누구와 사랑을 가는 줄 알지 못해도 정만 주고 떠나갔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잖니 사랑도 그리움 다정한 행복도 다정한 행복도 꿈속에 그리웠던 일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금은 왜 이렇게 그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을까 지금은 그 어디서 어느 누구와 사랑을 가는 줄 알지 못해도 정만 주고 떠나갔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잖니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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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위원 남편위원 이름